제가 오늘로 그동안 해왔던 출애국기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출애국기의 시작은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바로의 출연으로 시작하죠 창세기에서는 환영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등장과 함께 이제는 노예의 신분으로 폭정과 압제 고통과 신음과 한숨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국시키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며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고 또 식계명과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들이 성막을 완성했고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구름처럼 큰 구름이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해상진인 구름이 성막을 덮고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국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구름이 해막을 덮고 여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해막 위에 머물고 여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이 다섯 구절인데요 다섯 구절 가운데 구름이라는 단어가 모두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이 구름이 보면 출애국기 13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이 구름이 처음 등장하고 또 출애국기 24장에 보게 되면 신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받고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자할 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을, 성막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성막에 이 구름이 덮였다 덮이다는 사칸이라는 동사가 성막이라는 미식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동일한 어근에서 나왔는데 구름이라는 덮이다, 덮다라는 것이 거하다, 거주하다, 정착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이 이스라엘 진의 정중앙에 있는데 그 회막 위에 구름으로 임자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거주하시고 정착하시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핵심적인 상징의 가시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막 가운데 임자하신 거죠 덮었습니다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자했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회막의 한가운데 구름이 덮임으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심으로 그들을 위의 귀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시간은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인마 누엘이 있는데 인마 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육신을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을 넘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구름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은 낮에 뜨거운 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고 불기둥은 밤에 찬한 한기와 냉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 10편 121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하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요하께서 내 오른손의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다고 얘기합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고 상치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주실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을 덮고 머물면 그곳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들도 텐트를 접어서 함께 행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머물 장소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지팡이의 안이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될 때 그분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게 될 때 그분은 의사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봄 28장 20절에 주님이 승천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목자 되시는 그분께서 빛이신 그분께서 치유자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출애국기를 쭉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국기에는 모두 세 가지의 세상이 세 가지의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뜨면 그들이 움직였고 뜨지 않으면 그들이 뜨는 날까지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출애국기에서는 먼저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장소이고 애굽은 바로의 폭종과 같이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받는 채찍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애굽은 금은보화가 쾌락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우선되어지는 곳이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기도 하며 그리고 우리를 끝없는 죄로 유혹하는 그러한 장소가 애굽입니다 애굽은 어떻게 보면 풍요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유가 없고 애굽은 금은보화가 넘쳐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곳이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를 죄의 노예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재앙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더 이상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손을 둘 수밖에 없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급시킨 것과 같이 죄로부터 사단의 건세로부터 심판과 멸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같이 십자가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일 것입니다 그 광야는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광야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난을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난을 가기 위해 그들이 통과해야 되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풍부한 식량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잠자리도 불편한 곳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그러한 땅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의 세대는 죽고 하나님의 약속의 세대가 남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구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 니씨 대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연당과 훈련의 시간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신해산입니다 신해산은 호랩산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하고 모세가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개인적으로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했던 그런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 가운데 신해산은 마치 광야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또 신해산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애국과 같은 풍요로움이 있지만 자유가 없고 그리고 결국은 자유인의 삶을 누리지 못한 노예와 같은 그런 애국이 있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훈련과 연단의 그런 광야라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을 받는 회개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해산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새 장소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장소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의 노예로 사망과 심판과 멸망의 자녀로 머물 수밖에 없는 애국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 그리고 그 애국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장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신해산과 같은 그러한 장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서 신해산이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경험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고난의 시련의 훈련과 연단을 보내는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속에서 신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신해산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영광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부끄럽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해산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해산 성교회라는 성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서클 가운데 한 서클인데 그 서클은 기도탑이 있는데 모임이 기도탑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탑에서 이루어지고 아무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신해산 성교회가 그 성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비전도 갖고 있어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 뒤에 아차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기도탑에 가든지 아니면 아차산에 올라가든지 아무튼 기도를 했던 그러한 성교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아무튼 올라가십시오 신해산으로 가까운 남산이라도 올라가서 여러분의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금성화지를 숨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끌어안고 올라갔던 모세가 드렸던 그 신해산의 기도처럼 회개의 기도처럼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난 길 가운데 배반한 길 가운데 있다면 신해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서의 은총을 가지고 다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신해산 우리의 삶 속에 신해산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출애국계의 결론과 같은 것은 우리에게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여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는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여정 그들이 가야 될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난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그들은 가야 하는 거고 광야는 그 가난을 가기 위해 통과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름이 낮에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덮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난을 향해 가기 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요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예비된 본향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노예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왕의 아들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가난하게도 태어났지만 왕궁의 금은보와의 극도의 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왕궁의 군대 장관으로 왕자로 있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그는 양떼를 지켜야만 되는 도망자 살인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궁중에서 높은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 광량의 시간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에는 어눌한 자였지만 말을 잘하는 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을 나눴고 그는 모합산에서 혼자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변하산에 다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히 그를 묻으셨습니다 모세의 삶에는 이런 극과 극의 그러한 전환의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면서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이 이 광량아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벨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사람들 앞서 났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죽은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고 나그네 나는 칭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한 한 도시를 향해 순례의 길을 본향을 향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예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곳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했을 때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 얼굴이나 있던 몸이 약간 변화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못 알아봤잖아요 마리아도 못 알아보고 엠마의 두 제자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 제자들도 못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는 뭔가 약간 바뀌신 거예요 확 바뀐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바로 못 알아보는 어떤 그런 모습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우리들이 다 좀 우리 얼굴이나 우리 병을 가진 우리 육신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다시 부활해 몸으로 할 때는 우리가 좀 원하는 모습으로 좀 이렇게 약간 바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보면 순간이동하시는 것처럼 갈리리도 가시고 엠마오도 가시고 예루살렘도 오시고 또 이렇게 벽 다 문을 꼭꼭 잠갔는데도 이렇게 딱 통과하시잖아요 그런 몸이죠 제가 상상해보는데 우리가 천국에 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본양 우리의 돌아갈 본양을 지키면서 믿음에 온전한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다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우리가 있는데 천국은 지루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지루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간 좀 심심하다 그러면 여기 온누리 모여라 그러면 다 이렇게 편을 가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지만 잘 모르지만 상상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모여라 그러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들이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심이 변화될 소망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믿음의 선한 다름질을 온전히 다름질해서 그래서 주님 그 주님의 예비된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천국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만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와 소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7애굽하기 위해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필요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비된 본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아닌 거예요 광야가 우리의 총착지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총착지는 하나님이 예비된 그 본양을 향해 우리는 가는 순례의 길을 갈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며칠하기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자하셨고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거주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구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언젠가 주님 앞에 쓰게 될 그때까지 이 광야의 인생길을 뚫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다름질해서 주께서 주시는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천국의 멸류관을 받고 주님을 얼굴과 대하려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의 롬으로 추건합니다 출애국기는 우리가 돌아갈 본양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름이 임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애국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신해산에서 신해산에서 가난으로 들어가듯 우리의 부르심의 본양을 향해서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본양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다른 죄를 온전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의 롬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의 은혜와 주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돌아갈 본양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다름질을 온전히 다름질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죽게 들이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죽게 되지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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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바비옵소서 나를 바비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날 우리로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죽게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본양 사모함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구별하여 복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 그리고 지진을 이래 신음하는 네팔 땅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나옵나이다 아멘 인수 아멘 아멘